안녕하세요 제우스 에듀 이충근입니다 여러분 작년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아깝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죽도록 했는데 실제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겠다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 절대 지금 이 순간에 망설이면 안 됩니다 시험치기 일주일 전을 생각해보세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한 원인이 분명히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원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 그 원인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의 경우에 정말로 지문을 정확하게 다 해석해 낼 수 있었는가 아니면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었나 아니면 EBS만 계속 외웠는데 당연히 안 됐겠죠 EBS만 외웠으면 진짜 영어 실력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했었는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걸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휴대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공부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또는 공부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 수도 있고 저녁에 또 시간 낭비하는 것 점심 먹고 나서 또 낭비하는 것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낭비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방해되는 요소를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만 올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1년 동안 뭘 해야 되겠다 또는 6개월 안에 뭐 끝내겠다 3개월 안에 개념을 끝내겠다 2개월 안에 이게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이런 식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개념을 다 끝내겠다 이게 아니라 영화 중에서도 문법을 끝내겠다 아니면 독해를 끝내겠다 아니면 구문 중에서도 어디 부분까지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야만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 여러분 몸에 닿거든 그래야지 빠르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너무 길게 세우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느슨해져요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걸로 착각을 하거든 최소한 주 단위로 세워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 단위 또는 3일 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 1시간 안에 뭘 할 것인가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성해서 그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적어보세요 만약에 하루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이 12시간이다 아니면 14시간이다 하면 정말로 그 14시간 동안 1시간 단위로 공부한 걸 적어보면 미리 계획 세운 것보다 공부한 뒤에 자기가 뭘 공부했는지를 체킹해보면 엄청난 시간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을 주 단위로 세부 계획을 세우고 그 세부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1시간 단위로 뭘 했는지를 체킹해내면 완벽하게 계획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한다고 해서 제 학생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공부라는 것이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이렇게 그릇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그래야 진정으로 앞서갈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이 등급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등급 저는 나는 한 2등급은 항상 나옵니다 저는 항상 1등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올해 시험에도 여러분이 1등급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능이란 것이 어렵게 나왔다가 쉽게 나온 적은 있어요 94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쉽게 나왔다가 쉽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쉽게 나왔으면 반드시 어렵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 절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게 10%가 1등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에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는 그런데 작년에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손 놓고 있죠 100% 당해서 또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 3수 4수 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등급이 어떻다고 해가지고 뭐 EBS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새로 나오는 EBS부터 하면 되겠지 이러면 또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등급에 관계없이 개념부터 아예 기본 개념부터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 개념을 1년 동안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EBS고 문제풀이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다른 공부할 시간이 생기지 지금 개념부터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부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또 하루가 늦어지고 또 3일 또 일주일에 늦어집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는 배신을 안겨준 적이 없습니다 이 제우스 애들을 만들고 그 수많은 학생들이 저를 믿고 제가 타 사이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수많은 훨씬 몇배나 많은 학생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